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기 전에 몇시야? 1시네?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냥 잠깐 하려구요 다들 잘 있었어요? 야주 수고하구 지금 숙소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어요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사실 이런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뒹굴거리다가 1시간 정도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했는데 이런게 생겼더라구 스카우터 스카우터 또 뭐있냐 홍학이네 홍학이잖아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보시죠? 공룡도 있어요 공룡도 있어요 아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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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하하 하하 눈이 있네 좋네요 또 뭐있어 오우 멋있네 멋있는게 많이 생겼네요 여러분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또 뭐에요 우와 우와 이거 개잖아 월레스와 크로미에서 나오는 션인가 아마 그럴거에요 오우 되게 많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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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표본도 있구요 오우 마스크도 있구요 아우 맞네 아무튼 뭐 어 이거 말고 배경도 있잖아 だго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조금 슬픈 게 좋네요 이거 네 재밌네요 아무것도 아 뭐 먹었나 뭐 먹었던 거 같은데 아 피자 먹었어요 남은 피자가 몇 종이 있어 가지고 먹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들 잘 지냈나요? 나는 잘 지냈어요 나는 지금 밥 먹었어 나는 고민해야 할 줄 알아요 나는 잘 지냈어요 나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고민을 한 벌 날씨가 좋네요 여러분 날씨가 좋아요 스피크 스페니쉬 hola como estas 보이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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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혼자요 이런 데 숙소에 아무도 없네요 오 그렇습니다 저는 15분만 하다가 갈거에요 잠깐 보러온거니까 다들 잘 지내는거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바람소리 때문에 귀아파요 미안해요 문을 닫았는데도 바람이 들어오네요 저는 이제 씻고 그 씻고 작업실을 나가볼거에요 어 맞아요 이거 체리 피어싱 이에요 이쁘죠? 그리고 위에는 하트랍니다 네네 I know my piercings are bomb 그리고 여기 나비도 있구요 그리고 여기 해골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벌이 있어요 아 완전 쩌는거 보여줄게요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요 진짜 멋있는거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멋있죠? 이거 나에요 이거 근데 진짜 쩌는게 뭐냐면 이거 다 이거 비드야 말이 안되지 않아요? 멍골에서 온거에요 멋있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을까? 이거 말이 안되는게 비드로 이거 한땀 한땀 한게 사실 얼마나 정성이에요 이게 명함을 이렇게 하나씩 줬단 말이죠 말이 안돼 신경군 귀걸이도 끼고 있고 피어싱도 있어요 멋있죠? 진짜 고마워요 난 진짜 이 맛에 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선물 왔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곳에 이렇게 다 한곳 봤어요 천에다가 인가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이거 체리 피어싱 홍대에서 샀어요 이거 하나도 안 아파요 It doesn't hurt It's like 일어난지 얼마 안되서 영어가 안나와요 미안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반말하지 못해요 반말을 하면 안돼요 다음에는 진짜 깍잡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반말을 할게요 최근 아 여러분 퍼프피션 보세요 어린이들은 못보고 있지만 퍼프피션 되게 재밌어요 외롭지 않아요 난 혼자도 제일 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나 눈 안좋아요 이쪽 눈이 안좋아서 이쪽 눈은 괜찮은데 이쪽 눈이 안좋아서 두께도 다 달라요 이게 얇죠? 이게 두껍고 난시라고 하나요 난시라고 하나요 맞아요 머리를 염색하고 싶은데 어떤 염색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검은색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식사하세요 알겠죠? 안좋아요 그래도 뭐지 잘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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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진짜 날씨 좋다 오빠 어떻게 하면 너처럼 예쁠 수 있니 너도 눈이 안좋군요 안과를 가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마르 하반 헬로 봉주르 카사홈 하반 고니지와 하이 브라질 라온이랑 자주 통화하는데 라온이 요즘 사춘기에요 나만 보면 막 이래 요즘 애들이 빨리 크네요 여러분 내일은 검은색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하러 가야지 난 달달하지 않아요 멋있죠 여러분 내일이나 하러 가야되는데 아 이게 뜯어졌단 말이죠 아 이게 뜯어졌단 말이죠 재밌네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와 TMI는 어제 윗개머리를 다시 봤어요 재밌어요 15분 끝나고 바로 그지않기 아 맞네요 벌써 14분 와우 당신들은 시간도둑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시간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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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Philippines We miss you a lot though Hope you guys doing good though 하이 인도네시아 하이 인도네시아 진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보고 싶네요 야 어디 특정한 국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도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만이 약간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슬프긴 한데 금방 금방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금방 봐요 진짜 이슬람아 시앙 지금 저는 일단 어디라도 그냥 가장 빨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콘서트장으로 가고 싶네요 인디아 네 never been to India but 네 네 네 네 다리 네 네 네 네 메이코 예 당연히 안녕 형 저 찬우 이에요 우리 컴백 언제 해요 나도 몰라 찬이야 근데 너 거짓말쟁이야 메이코 아 그 사람 이름 뭐지 프리다 칼로 되게 좋아요 멕시코 사람 맞아요 멕시코 사람 맞아요 멕시칸 도 I learned about her when I was in middle school she was she was really she had that passion and enthusiasm for our arts and everything yea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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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재밌네 하다보니까 아 이게 하다버릇하니깐 뭐 총 틀어서 나 혼자 V앱을 한게 한 5번 이상이 되려나요 그래도 하다보니까 느네요 사실 말을 안해도 돼 그냥 이걸 읽으면 되네요 한구멍이 여러개 껴는게 새로운 트렌드를 만듭시다 우리가 웨이브를 만들자구요 다같이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하는거에요 링으로다가 그냥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거 하나 꼈으면 그 안에 또 링을 하나씩 껴주세요 이렇게 제 노래 들을때 기분이 어떠냐구요 사실 좀 더 잘할걸 이런 생각 밖에 안해요 네 네 아 움직이기 진짜 너무 싫다 아 이거 어떻게 움직이냐 내 방이 너무 편하니까 이 침대가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돼 화가 나네 나쁜 침대네 이러면 안되지 이렇게 게을러지면 안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좀만 더 게을러도 되지 않을까요 아 앞머리도 흥청망청이네요 흥청망청이네요 일어나야되는데 그쵸 흥청망청이네요 저는 좀 놀아야되요 I like I like I like I don't I don't like to move. I want to stay like this forever Because it's fun If I'm with you guys right now your time flies. It's already been like 22 minutes I want a man like When I was born, I was born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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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now... I'm 21 My age is 21 I'm still 21 내 마음이 20, 25, 24, outside, but inside, I'm still 21, so you cannot call me 오빠, if you're younger than 21, you can call me 오빠, but please stop calling me 오빠, it makes me feel, you know what I mean? stop, please, I don't want to be nobody's 오빠, man, like, I want to stay young, I want to be friends with y'all, if you're younger than 21, you can call me 오빠, yeah, you can call me baby, but I'm, I am though, I am baby, yeah, you can call me bro, you can call me baby, you cannot call me 오빠 though, please, are you 20 and you're my friend too, okay, what made you choose a cherry piercing, I don't know, like, like, just look at it, it's too, like, it's glowing, like, it's shiny, I think that's why, and plus, there's a heart of upside, over here, I think that's why, hmm, I look up to the word, sayang, sayang, right, I mean, it's lovely, right, I love that word, sayang, I love that word, no, it did it not hurt, it takes only a second, you want to call me daddy,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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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용서달아 안어색하다고요, 준애랑 어색한 건 차니에요 여러분, 다들 잘 기억해 주실 바랍니다 음, 솔직히 아이코닉이면 지원이라고 불러줘야지, 밥이 뭔가 좀 딱딱하잖아, 지원이라 불러줘節目 우리 좀 약간 본명 부를 때 좀 되지 않았냐 지원이야 불러줘라 여러분 힘냅시다 오늘 오늘 하루만 버티면 금요일이 끝나요 주말이 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너 18살인데 지원하라고 해도 내가 지원하라 해 괜찮아 고향 고맙지 친구하자 나 18살이랑 친구 먹었다 tea or coffee I like teas recently coffee makes my stomach little ache hurt I don't know it does not mean that I'm getting old just just the simple stomach ache I 누나들 힘냅시다 오늘만 버티시면 됩니다 누나들 힘냅시다 토요일이 왔지 않습니까 요즘 열심히 합시다 그렇지 밥인 영화지 주헌아 나도 스물한 선생님들 반말해 반말해 친구야 무슨 오빠야 누가 나보다 어른스러울 수도 있다 여러분 2분 남았습니다 나도 같이 열심히 같이 있고 싶은데 근데 나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We only got like 2min. I wish I could stay more but I got work to do So yeah I'm sorry 자주 올게요 I do VILA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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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ten The problem is that 사실 이거 키는게 오늘 이 VLA를 만들었을때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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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같이 제가 이 인스타그램을 제 지민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면 여러분과 통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돌아올게요. 예. 자주 올게요. 여러분 출근 파이팅 합니다. 출근 파이팅 하시고 하고 파이팅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레슨을 배우고 열심히 합시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안녕. 이제 갈게요. 이제 일해야지. 일해야지. 여러분 저 일하러 갑니다. 줄줄 되십시오. 안녕. 나 갈게. 바이바이. 안녕. Peace. 안녕. 안녕. 안녕.